조헨니와 그림동화 오늘은 철학그림동화 작가로 유명한 리오 리오니의 프레드릭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명작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이 타이틀은 여기 나오는 표지에 보면 쥐는 눈을 반쯤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으면서 무엇인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판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담벼락 앞에서 쥐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겨울동화에 필요한 음식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쥐는 등을 돌리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쥐가 쥐들이 어이가 없어서 프레드릭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일을 안 하니?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말을 합니다. 나도 일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추운 겨울날 동안에 필요한 썬레이즈, 태양빛을 모으고 있대요. 쥐들은 대답이 없지만 속으로는 아주 웃긴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또 열심히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프레드릭은 바위에 올라가서 혼자 무엇인가 생각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또 식구들이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는 정말 뭐하냐? Why are you sitting there?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일을 하고 있고 I gather colors 라는 색깔을 모으고 있대요. 왜냐하면 겨울은 온통 회색빛일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프레드릭은 등 돌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Are you dreaming, 프레드릭? 하고 물어보니까 야단치듯이 말을 했는데요. 프레드릭은 아니라고 자기는 단어를 모으고 있대요.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것들을 부지런히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양식도 이제는 겨울이 길어서 거의 다 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이제 삶도 지루하고 춥고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을 했죠. 겨울 준비를 하는 동안에 딴 짓을 열심히 했던 프레드릭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프레드릭한테 What about your supplies? 너 모아놓았다는 거 뭐야 그거?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갑자기 기를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쥐들한테 말을 합니다. 눈을 감아봐. 그렇게 하고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Now I send you the rays of the sun. And do you feel how their golden glow? And the Frederick spoke of the sun of the four little mice.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정말 온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놀라면서 말합니다. Was it Frederick's voice? 저거 프레드릭 목소리 맞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너 칼라도 모았다 그랬잖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Told them of the blue periwinkles, red puppies, and the yellow wheat, and the green leaves, and the berry bush, 뭐 아주 칼라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꺼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의 마음이 온갖 아름다운 칼라로 페인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어도 모았다고 그랬잖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the words, Frederick? 하고 물어보니까 프레드릭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름다운 시를 막 얘기하면서 뭐 그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들은 그냥 그 이야기에 홈뻑 빠져버렸습니다. 시처럼 이야기를 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에 빠져버려가지고는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You are a poet. 넌 정말 시인이구나 하고 완전 감동을 하니까 I know it. 나도 알아. 하고 이야기가 예쁘게 끝이 납니다. 이 스토리에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는 성실한 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성실함에 익숙한 우리들에겐 프레드릭의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스토리에서 드러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나 봅니다. 쥐들도 그 겨울에 먹거리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점점 더 긴 겨울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춥고 따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정말 보약처럼 등장한 게 바로 프레드릭이 보여주는 그 따뜻한 온기, 아름다운 컬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들의 겨울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으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삶의 아름다움, 이야기들을 즐길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따뜻한 온기와 아름다운 컬러와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또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이야기와 따뜻한 공동체를 선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